인생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 가지 주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없는 것 세 가지. 공짜, 비밀, 정답.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 시간, 말, 기회.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세 가지. 참을 걸, 즐길 걸, 베풀 걸. 한 번 무너지면 다시는 싸울 수 없는 것 세 가지. 신뢰, 우정, 존경. 살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 세 가지. 건강, 재산, 친구.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것 세 가지. 술, 자만, 나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변화, 선택, 결정. 인생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격을 읽는다. 성격을 원하는 것 세 가지. 감사합니다.